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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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약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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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 배를 한번 띄워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어때 쌤이 더 감아야지 더 그 고무를 더 가면 많이 최대한 최대한 많이 감아 20번 감아 19 8 7 6 5 4 3 2 1 이제 나와봐 거꾸로 간다 거꾸로 쌤아 거꾸로 가면 와봐 다시 해봐 호미도 해봐 재미없어 호미는 봄이 시원해 뭐야 아 봐봐 아빠가 이제 감았다 간다 간다 뒤로네 수영하고 놀고 있어 아빠 튜고 물어줄게 병원 입안에 의해 아나울렬 엄마 이거 잘해야 여긴 어딥니까 봄이 날질리 선생님 여기 어딥니까 이거 잘해요 여기 어딥니까 달릴리 달릴리입니다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열심히 바람을 불고 있네 엄마입니다 쌤아 시원해? 쌤아 김쌤 아빠가 부르지? 시원해? 아니 아니 쌤아 나한테 눈이 더 좋아요 나한테 많이 줘 이리와 고기 그게 없어 다 팡구나서 상대 위치 소미 출발 그거 구멍났다니까 구멍났다고 구멍 해줘요 해줘라 뭐 해줘요 꼬마한테 가라고 로시아 샤나를 맞아서 갈릴리에 왔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해야지 샤나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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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샤나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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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